루루, 루루, 티티 엄마 사랑해요, 그러면 야매 줄게. 루루, 티티 큰일 났네. 티티? 티티? 이리 와. 엄마가 나가자. 이리 와. 가자. 우리 티티 가자. 아휴, 안 돼. 엄마가 다 뜯어버릴 거야. 불가트림! 얍! 자, 됐어. 나와서 하는 게 자염을 느끼할... 틈을 뜯어먹어. 그거 심지어 엄마가 심어놓은 거잖아. 바닥에 잡툭 많은데, 뭐지? 가자, 가자. 들어가자. 있자. 발 닦자. 발 닦아야지. 에이, 흙밟았으면 발 닦아야지. 그리고 디디는 털 많아서 여기 엉덩이에 털 묻은 거 봐. 됐어. pee, 흫. 헉. 안타게, 안타게... 도망가? 잠깐만! 하! 하하하! 아파! 발 닦고 발 닦고... 응, 흐르륵! 싫어? 삐졌어? 엄마가 들어오라 그래서? 회사 가야지... 오늘은 티티도 같이 나갈까? 그러면? 오늘... 콧구멍에 발 한 점 씨러 갈까? 스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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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팟... 으흐흐흐 왔어? 티티 루루 으응 우리 티티가 세수해야겠다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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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빵빵한데 우리 아기? 우리 집 비우미를 소개합니다 2탄 오늘은요 저의 가장 으쌰 듣고 있는거야? 듣고 있는데? 그럼 좋은 말만 해야지 가장 섬세하고 응 섬세하고 좋아 섬세하고 어... 배... 문... 왜요 아가? 아가 왜? 엄마 사랑해요 그러면 야매 줄게 큰일났네 네 네 오늘만큼은 말이 많은 고양이 티티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티티는 음... 대체로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고양이에요 다른 고양이들이랑 같이 있다가도 뭔가 혼자만 쓱 빠져나와서 나는 혼자서 여기서 창밖을 볼래 라던가 나만의 시간을 가질래라고 늘 얘기를 하죠 아무래도 이사하고 나서 창밖을 보는 시간이 좀 늘어나서 음... 조금... 네 이놈! 지채 이야? 네가 그걸 뽕했어? 엄마 뭐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했던 고양이처럼 나온거 봐 오늘 보면 약간 수다스러운 것처럼 보이는데 주로 사람한테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요 고양이보다 사람을 좀 더 좋아하는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티는 고양이들한테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요 집에 있는 모든 고양이들이 티티를 사랑합니다 디디도 티티를 사랑하고 모노도 티티를 사랑하고 코크도 티티를 사랑하고 음... 그리고 루루도 티티를 사랑하죠 그런데 티티는 다른 고양이들의 애정공세가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은가 봐요 반드시 퍽퍽 때리기 일쑤입니다 티티? 티티? 응? 무슨 일이야 이게? 엄마가 불리는데 왜... 티티 이리 오세요 티티! 진짜 뜬금없이 왠지 잘 모르겠어요 귀찮아서 그런가? 누나 좋아 사랑해주세요 토토는 이미 항복했어요 놀아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티티가 집안에만 있거나 뭔가... 숨숨집에 막 숨어있거나 하는 걸 좋아하는 고양이는 아니에요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한다는 거지 밖에 나가는 걸 싫어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늘은 티티와 함께 출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티티와 함께하는 하루 함께 가시죠 갈까? 우리 티티 갈까? 엄마 가자 오, 이리 와 가자 티티 이리 오세요 엄마랑 같이 나가자 오, 신나? 신나? 쿠알라 와... 시어부터... 티티... 응? 티티 나온다고 그러더니 엄마가 안 놀아주면은 나와도 의미가 없어? 티티는 밖에 나오는 걸 좋아하는데 사무실에 오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사무실이 좋은 건지 아니면 사무실에 오면 자기 혼자 고양이라는 사실에 만족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좋아해요 부장님! 부장님 커피 준비... 캣닙 준비됐어요 언니들 일하는 거 정의하지 말고 놀아 티티는 종종 사무실에 놀러와요 티티 전용 화장실도 있고 티티 전용 자리도 있어요 사무실에 앉아서 일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재미있을 리가 없는데 티티는 얌전히 잘 앉아 있어요 티티와 함께 한 날은 조금 일찍 퇴근합니다 티티 이제 집에 가자 엄마랑 집에 갑시다 들어오세요 일로 와 이제 그럼 집에 가게 우리 티티는 오늘 늦게까지 근무할 생각이에요 왜 발을 쏙 집어넣어? 티티, 막아놨다! 티티? 마모, 엄마! 마모, 엄마! 티티는 귀엽고 조금 손이 많이 가는 고양이에요 몸이 약해서 어릴 때부터 잔병 치료를 많이 했어요. 마마! 마마, 마마! 으쌰, 마마, 마마! 마마! 자, 1부 식사 들어오세요! 이리 와 봐, 자! 아니, 말고! 1부 식사! 이제, 어휴, 디디 왔어? 1부 식사인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지각하셨어요? 아니, 빨리 이리 와, 디디아! 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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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간식! 간식! 갑시다! 오, 빨리 와! 가자 가자 가자! 티티, 마마! 마마! 티티, 마마! 왜? 맛 없어? 먹어야지! 헉! 아이고, 잠깐! 아휴... 먹어야지! 뭘, 다른 데를 봐! 이리 와! 간식! 간식! 아! 봐봐요, 얼마나 맛있나! 한번 봐봐! 이거 봐! 응? 최근엔, 신장 수치가 안 좋아져서 특수 사료를 먹고 있어요. 맛이 없는지, 밥을 안 먹으려고 해서 식사 때마다 전쟁이에요. 조금 이따 다시 먹자! 루루! 손 소 para... 루루! 음...? 루루? 루루... 과연, 진짜 그거 왜 물어? Details! 루루, 진짜 믿을 수가 없다.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3 루루, 루루... bob real!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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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루ya.. 한 건 아니에요. 딱 이 사이즈. 얼마 전 저는 티티를 생각하며 집사 핸드크림을 만들었어요. 이름은 디어 그레이 코트입니다. 친애하는 나의 회색 고양이에게 편지를 쓰는 마음으로 만들었어요. 티티 다리 길이에 맞춰서 엄마가 50mm로 했어. 안 믿어? 티티가 제 손을 핥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거든요. 저의 일상에 티티에게 저의 야옹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다면 제 손으로 하나씩 바꿔나가고 싶어요.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 작은 행복과 즐거움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요. 좋았어. 짜란! 티티 이거 봐! 티티랑 엄마! 킁킁? 근데 엄마가 좀 고쳐야 될 것 같아. 티티 엄마 만들어보니까. 요즘엔 우리 티티도 다른 냥이들도 꽤 오랜 시간 이렇게 돌봐줘야 할 텐데 내가 정말 건강하고 부지런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티티 뽀뽀! 사랑해요. 엄마도 티티 사랑하지? 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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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만 더 잘 먹고 그냥... 뭐냐고... 물만 더 잘 마시면 훨씬 더 예쁠 텐데... 응? 뽁! 마자 마자. 나의 작은 회색 고양이에게 우리는 어쩌면 삶의 작은 고비를 하나 넘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하나씩 조금씩 지치지 않고 함께 해나갈게요 감사합니다